자 화면을 집중해서 잘 봐.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흰 벽이 있고 유리판이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쵸?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아? 내가 이 세계로 갈 것 같은 막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? 짠! 아 여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구만. 무슨 심리 파쿠르 같은 거 하는데 검은 벽 딱 보일 갑자기 맵이 싹 바뀌어 있었잖아. 우와 뭐야? 내가 그거 보고 생각나서 해본 건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내가 한 1년 전쯤인가? 만들어놨었던 거예요 이거. 콘텐츠 하려고 내가 만들어놨었던 거야 이거. 1년 전쯤에. 영상을 녹화해서 안 올린 것 뿐이야. 어제 그거 보고 아 내가 이런 걸 만들었었지 생각하고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여기로. 그때 만들다 말아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딱 만들다 말았었는데 내가 뒤에 더 만들어왔어. 자 보세요. 우리 지금 바깥쪽에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. 요게 중요해요. 그 나무는 사실 저희 뒤쪽에 있기 때문이죠. 사실 우리는 바깥에 있었던 거지. 우리는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지. 집에서 쉬고 일하러 가는 거죠. 일하러 가야 돼요. 저의 직업은 대장관입니다. 대장관입니다. 그래서 대장관으로 일하러 갑니다. 대장관으로 일을 하러 가가지고 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장관에서 이제 일을 해야죠. 이제 그쵸? 어때 기가 막히지? 마술 같지? 신기하지? 한번 쓱 보여줄게. 채팅창까지 꺼버려. 아 근데 이거 들어갈 때 이거 바뀌는 거 보이네? 아 이거 미스다. 이거 내가 설계해 미스했다 이거. 아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죠. 아 여기 지금 5개 티가 있는 게 이렇게 대장관으로 바꿔놓고 여기 지금 조약돌 반블럭이거든요? 아 근데 실수해가지고 여기 발판으로 해놨네? 이거 미스 미스. 아 이거 이거 완벽하게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자. 일단 대장관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든 잘 바꿔놨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. 이거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솔직히 나도 만들고 혼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. 오우 겁나 신기해. 혼자 그러고 있었거든요. 기가 막혔었습니다. 이찬 truth is 얘기해. 흣 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